네 어 스파이더 rt 그 다음에 리와쿠 2대 네 다 팝니다 네 다 팔아야 됩니다 이거는 네 가격이 신차가격 7500만원 짜리 신차가격 7500 짜리의 옵션을 옵션 비용만 한 3천만원 정도 되어있는 상태에 네 이 와쿠 그 다음에 이건 스파이더 rt 16년식 신차를 구매하신 분 거고 키로 수단 5000키로 아직 안됐습니다 관리 너무 잘 하셔가지고 완전 신차상태 네 이거는 이 와쿠 음 이거는 쪼쪼고는 상입 버전이구요 제일 비싼거고 이거는 조금 저사양 5천 개 가격을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제가 확인해서 그건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옵션은 다들 많이 되어있는 상태에 네 그리고 rt 네 필요하신 분은 다 팝니다 오빠들에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계신가요? 네 배우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.